강철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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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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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얘는 시청에 늘 인원 데리러 왔어요 달아먹으면 안 돼 오 오 흠 역병으로 사람이 죽는 거는 이걸 보면 알지 인구 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14,000, 지금 15,000명인데 갑자기 12,000명 될 때도 있다? 역병 돌아가지고 3,000명이 날아가서 인컴이 막 반토막 나고 막 진짜 그래요 발라스트루스 자연치유한 듯 병원 안 젖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 병원 있잖아 아이씨 아이씨 누가 여길 정복함? 아주머니 아이씨 깡패 아주머니 무서운 아줌마야 그냥 여기 반 반 먹고 자기가 다 돌아다녀 여기 반 먹고 절반 신세계 절반 먹고 난 여기 위에 조금 저기 여행을 다 돌아다녀 밴 밴드샘 및 밴 밴 밴 밴 나도 그래도 멀티 6개야 저거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겄수 소 관련된거 템이 잘 안나오네 그래서 문명의 준비 의미 아 게임 세일 증기선 꼭 만들고 말거야 걱정하지마 여긴 나무도 안 캐니? 나무쯤 캐지 한 명도 안 캘 수가 있니 아니다 여기보다 그래야 맞지 한 명도 안 캐니 젠장 멀어도 넌 그리로 가 그냥 걸어 빨리빨리와 빨리빨리 나 국방력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나무좀 주자 쟤네 나무좀 주고 가자 또띠아 많이 만들었어? 또띠아래 판초 실어주게 아 열일곱 개밖에 안 만들었어 플랜테인은, 플랜테인은 좀 만들었네 한초 후에 만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30초밖에 안걸리는데 5개나 있는데 말이야 5개나 있는데 말이야 아이씨 아이씨 될 줄 알았네 시청은 좀 이따가 가야되요 지금 못가 지금 못가 350개 삽니다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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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응급중 5개 6개 20대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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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 5개 랩을 통해 새로운 시즌을 기다려 맵비는 똑같은 녀석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. 왜 중요하냐면 척탄 철강 철광석 석회석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밀 콥 우리 1차 산업의 핵심이야 여기가 핵심도시 여기 밀리면 난리나요 여기는 그냥 공예지대로 키울 거야 자연이고 나발이고 야야야 인마 나무 너 버리고 갔잖아 엄주 왔어요 엄주가 왔어요 돈 모으니 돛 돈 모으니 돛 걔 들어와봐 수전 없어 얏들이 배짱이 좋아 얏들이 배짱이 좋아 안 한다고 나오고 안 한다고 나오고 안 한다고 나오고 좋아 이거 미쳤어 뭘 갖다줄까? 나무 한초 진짜 못만드네 자 이 새끼야 이걸 갖다줘 어 그래도 빨리빨리 해야돼 뭘 안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내가 산다그러도 이렇게 파는 애들이 없을까 아줌마도 안팔고 흠 하단하단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긴 흠 옷이 콘크리트 파시네? 커피도 파시고 커피는 이따가 사면 되겠다 커피, 시가 파시고 럼쥬 파시고 설탕도 파시네 오우 럼쥬 많은데 여기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봐야 시간만 더 걸려요 흔들더라도 내가 생산하는 게 낫지 배 한 대 싣고 다니면서 배에 실어봐야 50개인데 이게 무역선으로 이렇게 50개씩 한다고 해나봐야 또 50개 수량 안되면은 또 저거 오리 걸려가지고 제대로 무역도 안되고 무역이 무역을 할 때 가장 편한 거는 내 무역로 확실한 물자 수송 같은 거 하나 하나하고 아니면 그냥 전세항로 쓰는 거 한 군데에서 한 군데로 가는 것만 그게 제일 편해 숲 편해 하다보면 다 꼬여있어요 증기를 가야지 일단 그렇게 하려면 증기를 가려면 석유가 있어야 되고 한초우위 하나만 더 만들자 어떻게든 하나만 더 만들어서 창고 제일 안 쓰는 데가 어디야 니가 좀 힘들더라도 고생 좀 해 왔다 빨아나 튀김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행복도 쫙쫙 빨리 처먹으면서 울려 빨리 처먹으면서 울려 빨리 울려 빨리 울려 빨리 울려 빨리 처먹어 일단 요구치가 75명 75명이 하나 두 개 세 개니까 150명 225명까지 225명까지 딱 절반만 딱 절반만 바꾸면 되겠다 절반 한 요만큼만 그래 빨리빨리 만들어 그래 또띠아 또띠아는 진짜 갑자기 또 오수수가 없대 여기가 정말 많이 만들어요 럼주도 막 풀가동이고 바꾸면 와 운송 밀린거 봐라 이거 엄청 밀렸다 이거 엄청 많이 만드는 곳이야 이거 럼주 풀생산 또띠아 풀생산 플랜테인 풀생 식민지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을 풍생 풀생산하는 곳이라 근데 여기도 유정이 있단 말이지 여기도 지금 내가 찜, 침 발라놓은데 근데 차마 여기는 개발 못할 것 같고 유정은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여기 너무 많아서 업그레이드 떴죠 됐어 가자! 석유 캐자! 석유 캐자! 이 날을 기다렸다 창고도 많이 채워놨다 빨리! 땅타로 들어가세요! 효율이 여기는 500프로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한 라인에 500프로일거야 여긴 400프로 여긴 300프로 기차가 많아야되는게 이거 뚫어야되 자 이제 본섬 유저선을 하기위한 트리거 일단 유저선부터 하자 증기터빈이지 증기터빈을 하려면 아연과 구리를 캐야돼 아연과 구리를 캐서 황동제작소 아연과 구리 비교 쩝 비교 autocoll 공인 파인 스토리 공인 도일 어? 와아 감사감사 와 사거리씨 아 대박 감사감사 와 사거리씨 와 사거리씨 와 사거리씨 이제 각 섬에 있는 아이언을 다 캐야겠구나 아 뭐가 꽉 샀지? 아 석탄 꽉 차면 뭐 꽉 차는대로 어차피 실어 나를거야 석탄은 계속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석탄 실어 나를걸? 석.. 피망 여기서 실어 나르잖아 80개씩 빠지면 빠지는대로 계속 생산하면 되고 구리 왜 워트 털끼리 heading for an if you ask what to do 혹시 뭐 더 필요한거 없나? 10g 1g 2g 2g 1g 3g 렛츠고 렛츠고 아 나무 쓰지마 아 여기는 아이언 두개 구리 두개 아 여기가 밀홉섬이 진짜 햇빛 아 여기도 유리하고 콘크리트 이 전기가 들어오면은 여기 보면은 생산이 두배 빨라져요 전기 들어가면은 이거 두 배 빨라져요 두 배 빨라져 두 배 속도가 간호사 출동 사람치러 가야지 진짜 할 거 많죠? 나도 뭘 내가 뭘 하는지를 몰라 하다보면은 그냥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캔데 지금 캐할 시간도 없어 잠시 규요 잠시 규요 잠시 규요 잠시 규요 자리 안나오네 안나오네 2,000백까지 저장할 수 있지 꽉 채워놓고 한방에 보내버려야지 2,000백까지 저장할 수 있지 걷기 수납이 1,600- exposed 1,400-불지 지진해 보존로 1,400-불지 아저스트 세일 놀면 뭐합니까? 석탄 실어 가야지 어? 아잇 사람 실어 가야지 수제 시가 공장 데려가고 어이, 시가 둘이었어? 시청하러 데려가고 더 건강하러 가기 럼주 양조장 무기공장 포도원 유정 안경공장 초콜릿 배 공빈 유정의 영향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? 생산성 25% 생산성 20% 하지만 이건 유지비가 25% 늘어난다 5% 때문에 그냥 생산성 20%가 낫겠지 둘 다 넣으면 시가를 나중에 가져가지 시가를 나중에 가져가지 이동 다 터지지만마 한명 더 들어갈 수 있네 한명 더 들어갈 수 있구나 한명 더 들어갈 수 있구나 럼주 하나 가져갈까 저쪽 너라에서 쓸 게 별로 없네 일단 황동 제작소가 필요하고 황동 제작소가 필요하고 전기 들어오는 데다가 해야 돼 일단은 그냥 이제 수커마 꺼져 수커마 타이버 어이크림 수커마 타이버 수커마 타이버 어이크림 수커마 타이버 구멍이 적용된다 침대까지 적용된다 안 돼 저 새끼리 구멍이 적용되네 준비되면 더 준비되네 스틸스맨 새로운 orders? 당신은 내 인스틴크를 믿어야지 스틸스맨 폭탄이 꽉 찼지 여기가 여기도 석유가 있는데 세 개에서 캐는 걸로 감당이 안 돼 세 개에서 캐잖아요 이걸로 감당이 안 되는 거요 이쪽에서 하나 더 캐야 되는데 유전 네 개 가지고는 절대 못 돌린다 유전이 한 열다섯 개는 있어요 스틸스맨은 안 돼 여기가 난리 났어 제 하이베이 안 돼 스틸스맨은 안 돼 이걸로 감당이 안 돼 넌 죽었어 코 하나 더 다뤘어 벌써 500개 쌓임? 아이고 서른개 가져오는거야 서른개 너 어디가? 그걸로 왜가는데 아 이거 세대밖에 안돼갖고 가서 여기서 짬 처리해갖고 오나? 설마? 서른개 해서 50개 채워서 짬 처리해오나봐 그러면은 두줄이어도 될거같은데? 굳이 세줄이어도 될거같은데? 왜냐면 어차피 이거 한골을 유리적화장을 한섬에 하나밖에 못만들어요 세줄 안가도 될거같애 두줄이면 될거같애 두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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